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지금 김행씨가 난리가 났습니다. 배우자 논란까지 터졌는데요. 5년간 9억을 벌었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0원을 신고했다고 하죠. 배우자는 5년간 근로소득 3억 이상, 배당수입은 6억 이상, 총 수입 9억 7천만원가량을 벌었는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0원으로 신고했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고요. 이렇게 부속서류 중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심지어 김행씨가 창업한 위키트리가 청와대 대변인 당시 정부광고의 6배를 수주했다는 것도 단독으로 드러났는데요. 한마디로 김행 대변인 시절 위키트리가 그 전보다 건수로는 6배, 금액으로는 4.5배 많은 정부광고를 수주했다고 해서 이 또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건희씨와의 친분으로 진작부터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이후로 해명을 한답시고 거짓말하다가 논란을 계속 키워온 바 있죠. 오죽하면 같은 당 김웅씨도 김행은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설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부인하려다가 친분은 친분대로 발각되고 거짓말은 거짓말대로 논란되고 아주 막장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니 방금 전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언론 프렌들리한 장관이 되겠다고 얘기하더니 갑자기 선배 타령하면서 후배들한테 말하겠다 그러면서 도어 스태핑을 중단시킵니다.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조차 대부분 비판적인 반응이고요. 도어 스태핑은 무슨 유행이냐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뭔 소통이 저따위냐 이런 반응들까지 나오고 있고요. 다음 채팅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거의 대부분이 비판적인 여론입니다. 이외로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도 자격 없다는 얘기는 진작부터 나왔는데요. 1948년 건국절 뉴라이트 사관 논란까지 터졌네요. 윤석열 정부엔 딱 맞는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헌법정신을 위배했다. 어떻게 대법원장 후보가 저따위 말할 수 있냐 이런 비판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죠. 참고로 김영호 김태호 등 한국자유회의 멤버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곳곳에 퍼져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 한국자유회의는 2017년 초에 출범했는데 선명한 뉴라이트적 역사 정치관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합니다. 여기 출신 인사 무려 11명이 윤석열 정부 내 다양한 요직이 있다 하고요. 김태호 김영호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죠. 뉴라이트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이 도로 김태호를 선택했죠. 최근 리얼미터의 결과도 처참할 정도인데요. 김태호 28.1 민주당 진교훈 39.4 무려 11.3%포인트 5차 범위 밖에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윤석열의 5기 정치가 키운 판이다 이런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판이 커질 일이 아니었고 김기현 대표도 무공천으로 조용히 넘어가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콕 집어서 김태호를 사면시켜주고 본인 때문에 생긴 보궐선거에 다시 재등판할 기회를 준 거죠. 그리고 나서 김기현 대표도 찍소리도 못한 채 김태호 씨를 옹호하고 있어서 모든 책임을 다 떠안게 된 상황이고요. 대통령실은 정신 못 차리고 참모든 내각이든 누구든지 총선에 나가라며 필요하다면 누구든 차출하라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식으로 해명이 나왔지만 실제로 총선에 대통령실 참모와 장차관을 배치한다는 건 기정사실화됐다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대통령실 떠날 1차 기점은 추석 연휴 이후 그리고 2차가 11월 국정감사 이후라고 합니다. 약 30명 안팎의 대통령실 참모들이 총선에 나온다는 거고요. 저 방안도 윤석열 지지율이 높아야 먹힐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지층마저 이탈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부정 60% 이상은 진작부터 고착화됐죠.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총리 해임 요구는 무리하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요. 김기현 대표가 언제부터 민생을 챙겼길래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는 얘기라고 있습니까?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역시나 제가 했다 하고요.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서 21일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병문안 언급도 없고 그냥 조롱이나 즐기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런 와중에 절대 가결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체포동의안 부결 청원이 58%를 넘겼습니다. 당연히 저도 참여했고요.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둘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주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